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 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징글TV 오늘 정말 독자적으로 송년 방송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저는 방금 3시에 눈 오는 올해 마지막 촛불집회 갔다가 많은 시민들을 만났고요 사진도 찍고 또 송영규 전 대표님 사모님 남영신 여사님 발언 하시는 것도 안내해드리고 또 듣고 이렇게 우리 사무실에 왔고요 방금 전까지 PD 수첩에서 정치 검찰이 얼마나 악독하게 직권을 남용하고 또 직무유기를 자행하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1시간이나 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아주 기중한 분 두 분 오셨습니다 안징글TV가 너무너무 흥무하는 곳이죠 시동이키티비 남들은 경제평론가로 하지만 저희는 저분을 종합평론가로 갑니다 모든 평론이 가능하고요 모든 분석이 가능한 분입니다 여러분 시동이키에 그리고 골디락스? 골디락스의 골디락스 골디락스 경제연구소에 박시동 소장님 박시동 평강 아시죠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징글TV 어서 들어오세요 송년인데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근데 소장님 우리 원래 TV에 유튜브에 자기들 독자님들 부르는 애칭이 있잖아요 우리는 애칭이 없나요? 안징글TV 애칭? 멜브리 아 멜브리 팬들을 부르는 멜불쇼는 멜브리들이잖아요 시동이키는 부릉부릉인가요? 부릉부릉님들 시동이키 팬들은 부릉부릉님 우리 그... 안징글TV 독자님들 지금 오늘 아침 올라갔잖아요 김보경 네 올라갔어요 저희 출판사 대표님하고 박시동 평강하고 저하고 방송한 거 평가하고 좋던데 아까 촛불집에 갔더니 그거 봤다고 멜불이야 시동님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벌써 여러분 예사롭지 않잖아요 박시동과 안징글 길거리 적비사로 안징글과 정말 모든 것을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론할 수 있는 설명청인데 박시동 사이에 계시는 분은 누구시냐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는 박영선 우리 민생경전구소 공동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최근까지는 공직을 하시니라고 이렇게 많이 방송이나 투쟁 현장을 못 오셨어요 그런데 올낱 대단한 투사시죠 예전에 KBS 노보 편집부장 KBS 노조의 편집부장 노회찬 의원님 보좌관 진선미 의원님 보좌관 여가부 장관 정책보좌관 경찰 전문가 언론 전문가 투쟁 전문가 박영선 민생경전구소 운영위원장님 여러분에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영선입니다 이름이 같은 분이 있어서 다들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언론 분야에서 언론 미디어 활동가로 12년 정도 활동했었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언론 자유가 침해받았던 MB정부 시절 방송장악 네티즌 탄압저지 투쟁 현장에서 4년 연속 싸웠던 것 같아요 언론연대 박국장 미디어 행동 박국장 그리고 트위터에 해피미디어로 활약을 열심히 했었던 시민들과 소통했었던 박국장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아온 박영선 중기부 장관 박영선 그분이 아닙니다 박영선 장관한테 연락한다는 게 이분 핸드폰으로도 연락이 오고 저는 박영선 보좌관님한테 연락한다는 게 박영선 장관님한테 연락해서 언제나 미국에서 징글씨 저 미국인데 왜요 아 장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친구한테 보낸다는 게 추글질렀습니다 그런데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제 그런 혼동이 있었죠 또 제가 박영선 장관님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또 국회에서 KBS 노조 8년을 마치고 국회의 노회찬호원 보좌관으로 국회 첫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노회찬호원님 모셨는데 그리고 진선미 의원과 함께 10년 같이 평생 동지로 함께 해왔는데요 국회에 와야 될 제 택배들이 안 옵니다 배달 사고가 종종 나거든요 진선미 의원실 박영선 하면은 박영선 의원님 박영선 원내대표실로 가 있습니다 택배를 가지로 종종 갔었고요 아직도 저한테 전화주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친절하게 연락처와 이메일로 토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방금 가장 최근에 이력이 빠지셨는데 우리 피드님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한국공사 첫 여성감사 윤석열 후보는 쫓아내려고 했는데 전 직원이 지켜낸 첫 사례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분이셔요 어쨌든 언론에서 활동했던 12년과 그리고 국회의 입법 노동자로서의 13년 정도의 경험으로 또 공기업에 가서 SOC 도로, 철도, 주택 등 SOC 공기업으로는 최초 여성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 김해, 제주, 요수, 양양, 대구, 청주, 군산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공항공사의 상임감사로 오늘 눈이 오는데요 우리 공항 관계자들 오늘도 엄청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 상임감사 업무 잘 마치고 다시 공적으로 일해보려고 우리 안진걸 선수와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함께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민생경연구소 원래 저희 민생경연구소 만들 때 또 안진걸 팀 만들 때부터 또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 초대회장도 하시고 꿈쇄청년장학기금도 안착을 해주시고 최근에 또 100만원도 기부해주시고 정말 팔방미인이세요 박시동 평론가님은 비슷해요 팔방미인 박시동 박시동 평론가님도 그래서 꿈쇄청년장학기금에 100만원 내신다면서요 네 그러면요 안진걸 소장님과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그럼요 안진걸TV 수입금은 전부 다 꿈쇄청년장학기금으로 가는 거 알죠 운영비 외에는 전액이 갑니다 안진걸TV 수입금은 저도 안 만져요 정말로 우리가 이미 TV를 만들 때부터 비영리 공익채널로 선보는 저희는 아마추어이기도 하니까 이제 시동익기님은 사실은 사업자 프로덕션이에요 시동익기라는 채널뿐만 아니라 김종대TV 그 다음에 그 유만 윤성은 평론가의 윤성은TV인가요?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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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하는 일도 좀 설명도 해주고 그 다음에 골디락스도 좀 알려주고 이게 뭐 최적의 경제상태라는 건 전 아닌데 그리고 이제 박영선 운영위원장님은 민생경제연구소 일도 하시는 거 좋은데 제가 우리 박영선 소장님한테도 어떤 멋진 모임을 하나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박영선 언론연구소도 좋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제가 연구해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꼼짝 못합니다 네 거꾸로고요 제가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 초대회장이 된 거는 민생경제현장 그리고 노동자, 농민, 서민, 사회적 악자들과의 늘 거리의 대통령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정말 힘든 손잡아주는 그 현장에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주고 있는 안진걸 소장에게 늘 동지들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안함사를 만들어서 벗들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정말 너무 잘해주셨죠 뭔지 오신냐 이거 이걸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연말이니까 훈훈하게 꿈수처 청년장금 그저께도 매불시에서 제가 들었는데 이걸 우리 박영선 운영위원이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고맙고요 내년 봄에도 우리 박시동 평등원은 또 100만을 내신다고 하니까 내년 봄에도 저도 좀 내서 8명 정도 또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숙사건보로 1335님께서 지금도 정의당이냐고 아닙니다 박시동 평등원님은 제가 뭐 오늘은 포지티브하냐면 정의당 내에 여러 국민들의 많은 비판과 실망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대원 정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의당 짧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설명 좀 하십시오 박시동 너무 궁금하다 박시동은 누구인가 일단은 짧게 설명드리면요 저는 원래 금융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쳐보시면 나오겠지만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잠깐 있었고요 또 한투라는 곳에 잠깐 있었고요 금융도 다양한데 그중에서 특히 펀드, 증권 이런 쪽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치적으로는 정확하게 밝혀드려야 오해가 없으시니까 쉽게 이해하시려면 노사모다라고 유시민 전 장관하고 그냥 행보가 똑같다 유시민 노선 우리가 좋아하는 노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랑 비슷한데요 노회찬 노선, 유시민 노선 그렇습니다 노무현 노선 그리고 문재인과 이재명 노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노선인데 알겠습니까 노회찬과 함께 민주당 민주당입니다 한때 이제 금융인 하다가 유시민 장관님과 함께 개혁당 그리고 이제 국민참여당 예전에 창당할 때 회사 때려치우고 제가 돕겠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같이 당을 만들었었고 이제 유 장관님이 그때 이제 경기도지사 나올 때 저도 돕겠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고양시에 시의원으로 출마했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당선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의원으로 이제 삼선을 했었고요 삼선? 네, 그 당이 그 당이 이제 흘러흘러서 이제 정의당까지 왔다가 최근에 이제 정의당의 여러가지 행보가 국민여러분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개혁해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안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당을 떠날 때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유시민 장관님 뭐 저 예를 들어서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이제 당에서는 이제 떠나게 됐고 저는 이제 정치는 거만하고 원래 제가 잘했던 경제 관련한 얘기를 잘 좀 쉽게 예 좀 전달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골디락스라는 경제연구소를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여러가지 평론을 이제 우리 사회에 유명하신 분들 정치인분들이나 여러 셀럽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중에 이제 몇몇분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신장식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방송 출연을 해라 너는 어 너 평론이 제일 쉽다 뭐 사적으로 듣기엔 아깝다 그래서 그럴까요 해서 하다가 방송에도 좀 나오게 됐고 여러가지 이제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뭐 다른 사업도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범민주진보개혁 세력에 예 이제 이번에 총선부터 시작해서 잘 되는데 예 돕겠다 해서 뭐 물적으로도 돕고 제가 가서 어 뭐 연설해야 되는 거 있으면 하고 특강해야 되는 거 있으면 하고 심지어는 그냥 와서 술이라도 먹어줘 그런 데서는 가고 또 제가 딴 데가 선거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나중에 뭐 선거 필요하면은 뭐 저 가서 빗자루 들고 청소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어쨌거나 범인주진보개혁 세력들이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끝내고 어 참 세상이 빨리 오도록 하는데 미력에나마 돕겠다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와 확실히 두 정말 두 박씨 뛰어난 팔방미인 박씨동과 박혜정은 두 부모의 박난마가 오니까 박난매 물론 두 분은 너무 훌륭한 분이지만 이 시간에 그럼요 식사도 하시고 아마 가족들하고 송년모임도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너무 고맙고요 주변에도 홍보해가지고 한번 동접 천명을 한번 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김용문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님은 안징글TV보다는 임센식당TV에서 6천명이 넘게 오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청와대 두 분 한 분은 비서 한 분은 부대변이었잖아요 임세훈 부대변인 그러니까 그 청와대 동료 둘이 방송을 하니까 이렇게 또 그게 보기 좋아가지고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여러분 김용문 비서관님 끝난 다음에 여 일대에서 동네 경제 살리기로 해서 박영선 우리 운영위원장에서 제가 정말 온몸을 희생하면서 A집 B집 C집 한 세 군데를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끝나고 저 저랑 성년회를 하면서 동네 경제 어려우니까 오늘은 여의도가 아니라 박영선 운영위원장 동네인 동작에 사시죠 동작에 와서 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우리 또 박영선 운영위원장님이 동작이 큰 인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저는 정말 박시동 평론가님하고 이광수 평론가님 그다음에 우리 박영선 운영위원장님은 민주당에서 비례로 모시고 가도 좋은 분들이다 오늘 뭐 우리가 선거 예언 안 하겠지만 제 바람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세훈 소장님도 지역에서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연말을 맞이해서 그런 새해 소망을 밝혀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박영선 지금까지는 상임감사님인데 뭐라고 여쭤볼까요 아니 감사가 끝났어요 국장이라고 해도 된다 하셔서 옛날에 언론연대 유명한 박영선 국장님 유명하십니다 박 국장님 그러면 유명한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안 소장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듯이 저도 살짝 보태면 국회 내에서 수많은 일들을 직접 처리하시면서 다양한 분야에 정말로 수많은 정책적 능력을 갖고 계시고 공기업 상임감사를 통해서 국가적인 일까지 심지어는 뭐 여러분 그 공항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 하는데 그 엄청난 비전도 갖고 계시고 해서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사실 더 큰 쓰임이 있어야 될 텐데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이제 인재를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제가 추천했어요 저는 아 그러셨어요 조용히 이분도 모르게 박영선이란 분이 있다 당에서 너무 모르는 분만 모시고 생각하지 말고 당 안팎에서 정말 검증됐던 분 근데 지금은 정치를 안 하고 있는 분 근데 정책 역량이 검증된 분 양심이 검증된 분은 모시자 제가 언론 추천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국회에서도 수많은 상임위를 거쳐 대단하죠 노이천 의원님하고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하면서 인권 증진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들을 그때 가장 큰 경험 소중한 경험들을 쌓게 됐고 진선미 의원님하고는 경찰 개혁 경찰 행정안전위원회를 한 7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복지랑 예결이 그 다음 마지막에 국토위원회를 있으면서 국토위원장실에 있을 때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 국토발전의 방향 그 다음 도로교통 철도 주택에 대한 건강한 정책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좋은 경험을 쌓았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행정시스템의 굵직굵직한 부분을 사적으로 제가 몇 말씀 나눠봤지만 정말 완전히 꿰고 계시더라고요 행정, 교통, 국토, 부동산 이런 것까지 해서 경제까지 해서 그리고 그중에서도 그리고 그중에서도 경찰 문제 국정원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권력기관들의 개혁과 개선 국민이 군림하고 음습하게 탄압했던 자들 전문가세요 많은 성과를 냈어요 그런 권력기관 내부에 빌을 폭로한 분들을 챙기고 공익제보를 언론에 연결하고 제가 그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노이차아논보좌관 출신답게 또 캡스 노조 간부 출신답게 노동문제 또 노동존중 사회에 대한 민생 민주주의 철학이 있으세요 제가 오늘 민생 민주시립토크를 하겠는데 하도 민생이 어려우니까 정말 대단한 예 우리 탕디PD님 오늘은 연말이기도 하니까 댓글을 잠깐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갈게요 지금 540명 돌파했어요 여러분 1000명 정도 들어와 들어와 시동이키 TV도 안 틀었어요 일부러 빨리 오세요 지금 임생식당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임생식당 오셨나요? 도대체 송년회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관악으로 송년회 하러 오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 아 죄송합니다 임소장님 전부 다 통제꾸로 오세요 그리고 또 이수신 장군님께서 언주 언니하고 다른 분이시죠?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연주 언니님과 학번은 같아요 학번은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번 저녁도 같이 먹은 적은 있지만 그분은 이제 정치가로 유명한 거고 우리 박영숙장님은 행동가 정책가 운동가로 유명한 분이었죠 근데 외모 비교나 평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분도 아름답죠 멋있고 그 정도로 연주 언니님 또 만나요 북건소트 하시던데 연락 주셨더라고요 또 탱디님 또요 네 우선 그렇게 하고 잠깐 잠깐 한 번씩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와 지금 585명으로 늘어나게 하셨고요 민님께서 와 슈퍼챗도 또 싸주셨으면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애란님께서도 JP 아 일본엔 5천엔 5천원이나 싸주셨어요 5만원인데 그 덕디피디님께서는 김용춘 평가사님 이재 변호사님 황 홍준이 대표님 홍성일 사무처장이나 연락해서 연말 슈퍼챗 에이 소시라고 하고요 자 이아이 계속 이어가면 자 정말 저는 시동이키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큽니다 우리가 목요일날도 매블쇼 방송했는데 훈훈했어요 지금 그게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꿈수창전장학금 제가 8명 2,400만원 그래서 지금 누적이 1억 4,100만원인 거예요 매블쇼에서도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매블쇼도 기부를 하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매블이님들하고 출연 오적 뭐 한 3천만원 모았다고 매블쇼에서만 그거 영상도 올라왔던데요 강제기부 이래도 되는가 근데 현장 이렇게 매블쇼도 항상 같지 않으시고 정말 설명천재 이번에도 태연건설의 지금 오크아 사태 너무 댓글이 다 전부 다 박시정 진짜 설명천재가 너무 쉽다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잘하세요 설명을 잘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서 친해지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그러면 우리 안중괄TV 독자님께 제가 뭘 설명하면 좋을까요? 올해 경제뉴스 내년 경제전망 이렇게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한 5분정도? 네 5분정도 드릴게요 짧게 2023년 오늘 거의 마지막 방송이니까요 올해를 쭉 돌아보는 나는 의미에서 올해 2023 5대 경제뉴스 한번 제가 짧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빠밤 셀프 BGM 셀프 BGM 빠밤 최악의 최악의 경제성장률 상저라고 하더니 끝까지 반등 못하고 침체 이걸 제가 첫 번째라고 뽑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야 세계 경제 10대 강국 아니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거의 뭐 G8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뒷걸음을 쳐서요 현재 명목 GDP 세계 13위가 됐습니다 여러분 13위? 그래도 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10위에서 13위로 3단계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13위에서 만약에 만약에 3단계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인도네시아하고 동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에 1등부터 12, 13까지 쭉 내려오는 이 나라들은 거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요 이 나라들이 대지진이 나거나 환란이 나거나 뭐 이런 큰 변고가 없으면 순위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3단계가 우리가 떨어졌다는 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 위에 이제 브라질하고 호주가 있는데 다 그대로입니다 우리만 옆으로 빼서 우리만 13위로 다시 낑겨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핵심은 예 무역수지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우리가 그렇게 못한 게 아니고 환율이 고환율이라서 달러를 평가하다 보니까 순위가 내려간 겁니다 환율로 인한 착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들은 윤석열 정부가 하는 동안에 상품 수지가 약 20에서 60%가 늘었습니다 장사를 잘했다는 뜻이에요 물건을 잘 사고 팔았다는 얘기인데 똑같은 비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요 마이너스 80입니다 다른 나라가 20에서 60% 물건을 잘 팔고 장사를 잘할 때 우리가 마이너스 80을 했다 그래서 우리만 우리만 쏙 빠져서 12에서 13위로 3단계나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도대체 장사를 얼마나 잘못한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장사 한 것만 갖고 보면 세계에서요 200위입니다 그렇죠 그게 북한보다도 떨어졌고 북한이 109위니까요 세계 208, 9위 중에서 사실상 거의 꼬등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남는 거 하나 없는 국가살림을 통해서 장사가 엉망진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경제가 엉망이라고 1년 내내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교수님들이나 학자분들이 계속 얘기했죠 그랬더니 늘 올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저하고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하반기 가면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완전 사기였던 것 같던데요 안진골 소장님이 명문으로 그걸 비판하셨죠 상저하고의 고가 하반기 들어가면 더 고통스러워 고짜 아니냐 고통고짜가 아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저하고가 아니라 끝까지 침체했다 경제성장률은 최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1.4에 마감할 것 같네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대 밑으로 떨어진 게 4번밖에 없습니다 오일쇼크 때 한 번 IMF 때 한 번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때 한 번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 한 번 즉 대환란 큰 재난 인류적인 재앙이 있을 때만 내려갔지 우리가 그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재난이 없는데 지금 경제성황률은 재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의 큰 재난때 윤석열이 재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명문이다 윤석열이 재난이다 재난이 없는데 재난급이다 윤석열 정부 그 자체가 재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소식을 넘어가 볼게요 오 재밌어요 두 번째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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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학적 세수결손 부자감세는 계속 올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나라살림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나라살림이 약 59조 조금 뻥 못해서 그냥 60조라고 할게요 60조가 빵꾸가 났습니다 단군이래 처음입니다 60조 어마어마한 규모의 나라살림이 결손이 났죠 자 그래서 결손이 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 그거 어떻게 메꿀거냐 추경을 하던지 국채 발행을 하던지 해서 정상화 시켜라라고 했는데 1년 내내 나라살림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올해를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나라살림이 그렇게 빵꾸가 났는데 한 푼이라도 아까운 나라살림을 위해서 증세는 못할 망정 권전하게 나라살림 정말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뭐 했냐 부자감세는 계속했다 그래서 나라살림은 곶간이 바닥나는데 더 힘들어졌죠 세금을 계속 깎아주면서 작살냈다 제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올해 2023년 나라살림이 60조가 빵꾸가 났는데 작년 요맘때입니다 2022년 말에 즉 내년도 2023년도에 나라살림을 운영할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때 이미 약 80조에 해당하는 감세안이 작년에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올해 세금 감세로만 약 30조의 국가살림 결손이 났다 즉 올해 살림 60조가 빵꾸가 났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빵꾸가 난 건 한 30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통과된 감세법안 때문에 약 30조가 고망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요 12월 초부터 쭉 집집마다 배달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보시면요 엄청나게 또 깎아줬죠 부자 감차를 약 2조원 이상 추가로 또 깎아줬고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드디어 연말에 12월 25일 우리는 아무 상관없지만 부자들 7천명 세금을 2조원을 또 깎아줬습니다 와 부자들 세금 2조원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한 종목당 주식을 49억 9,990만원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세금을 안 냅니다 그렇죠 50억으로 기준을 50억으로 기준을 완화해 버린 거니까요 원래 10억에서 대주를 50억으로 완화해 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10억까지는 엄청난 부자지잖아 그 10억에서 50억까지 빼주면서 혜택 본 사람은 7천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7천명을 위한 감차까지 꼼꼼하게 하면서 나라 살림을 박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빠밤 부동산 PF 위기 폭탄 돌리기는 현재 진행 중 태연건설 어제 삭제 포함하여 1년 내내 부동산 위기다 PF 위기다라고 아주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안진골 소장님 미친한 이광수 대표님께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위기다 빨리 연착시켜야 된다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 이거 계속 폭탄 돌리기 총선 뒤로 미룰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정부는 말을 듣지 않았고요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커녕 총선 뒤로 꾹꾹 놀러가면서 폭탄 키우기로만 갔는데 그거 한 개 부딪힐 거다 라고 했는데 드디어 엊그제 태연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미루는 것만으로는 한 개 늘어났다라는 신호가 잡혔죠 그래서 부동산 위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 전까지 계속 이 위기는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4번 네 번째 소식 우리 갈게요 하나 둘 셋 주가 조작으로 신뢰를 잃은 증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특헌법이 일단 통과했는데요 아니 영부인부터 주가 조작을 하고 법원에서 주가 조작 통정매매가 사실상 확인됐는데 조사를 안 하고 있으니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는 시장이 확인이 됐는데 이 시장이 건전한 질서가 바로 서겠습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얘기하면은요 첫째 김건희 주가 조작 모의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일단 시작이 돼서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2월 달에는요 SM 관련해가지고 하이브하고 카카오하고 지분 전쟁이 벌어졌었죠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카카오가 2400억을 들여가지고 시세 조정을 했습니다 그게 여태까지 조사 안 되다가 이제 겨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수법이 너무나 대놓고 전 국민이 보라고 해놓고도 주가 조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2월 달에 그게 큰 사건이 있었고요 4, 5월 달에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SG증권발 CFD 사태 라덕현 대표 인창정 씨에 관련된 사건으로 무려 그때 8조가 날아갔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 6월 달에는요 슈퍼 개미 리딩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많이 출연하는 유명한 슈퍼 개미 두 명이 자기네는 이미 주식을 사놓고 유튜브나 여러 경제방송에서 그거 좋다 이렇게 띄워가지고 알고 봤더니 선행매매로 부단이득을 받았던 사건이 밝혀졌죠 그래서 5개 종목이 연속 하한가를 맞으면서 엄청나게 시장에 충격을 줬던 사건이 있었고요 10월에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영풍 제지 주가 조작 사건이 있어가지고요 큰일이 있었고요 11월에는요 파두 뻥튀기 상장 사실상 주가 조작이랑 똑같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에는 역시 정부가 막판에 또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지금도 주가 조작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정재하고 밥먹어가지고 대상이 7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부동산 때문에 위기 갈고 디린 돈이 증시로 좀 올까 했더니 여기는 주가 조작 난장판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빠밤이 되지 빠밤 빠밤 고물가에 이은 고금리 한미 2% 금리 역전 시대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금리가 기준금리가 2%가 높은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오셨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시대야? 라고 하면요 한 번도 그런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를 여러분이 2023년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고금리를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사문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힘드셨죠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드셨고 중소기업 힘드셨고 또 각종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자 부담 때문에 신음하는 많은 분들이 힘들었었죠 사실상 고금리 시대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정도의 고금리를 겪어왔던 올해 한 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로 올해 간단하게 빨리 한번 제가 드려봤습니다 박수 지금 그 사이에 800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임세현 식당 임세현 소장님이 설명 너무 쉽게 한다 나도 경제학도 오지만 너무 멋있다 이렇게 계속 임세현 식당을 홍보를 하고 계시네요 임세현 식당 TV 5만 명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구독자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 소식으로 올해를 정리했는데 여러분 느끼셨죠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근데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거에 놀라는데 근데 마음은 서늘해요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됐고 정부 살림이 엉망이 됐고 부동산이 대위기고 주식시장은 난장판이고 고금리 땡이 서민이 힘들고 이게 다였는데 문제는 뭐냐 내년도 전망은 따로 저희가 좋은 자리에서 해드리겠습니다만 내년 전망의 핵심은 이 위기가 더 길어집니다 L자형 침체를 통해서 내년에 더 좋아지지 않는다 보릿고개가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안 좋은 소식 때문에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부위가 아니라 L자라는 거잖아요 상저하고 온 줄 알았더니 상저하저저였고 이게 내년에도 내년도 저저저저저라는 거잖아요 그럼 민중의 고통 민생으로 더 커지는 건데 한동훈 이 사람 취임사에 보시면 여러분 물가 부동산 주거 민생이 세상에 그동안 전두환이도 말로는 민생을 외쳤거든요 물가를 이야기했고 머릿속에 아무 생각 없는 거야 거기에 대한 그리고 선민우사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가 네 머릿속을 들어가봤다 선기무사 그렇죠 오로지 김건희 여산만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비워야지 김건희 여살 비워야지 윤석열 비워야지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재명 대표 어제 꾹 참고 웃으면서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재명 대표도 정말 고생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연말이니까 제가 갑자기 오늘은 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도 맹비나하는 것보다는 요정도 언급하고 그럼 저는 박영선 운영위원한테 궁금한 게 워낙 언론 전문가이시잖아요 언론연대에서도 오랫동안 일하시오 그랬으니까 언론개혁 시민연대로는요 우리 언론연대로 했는데 특히 이번에 뭐 뉴스버스, 뉴스타파, MBC, 경향신문 뭐 대대적으로 압수색 당하고 있잖아요 네 진짜 언론순환사였습니다 뉴스토마토 뭐 뉴스공장은 다 고소당하고 뉴스토마토 기자는 청와대 출입 금지당했고요 뉴스토마토가 뭐 급진 매체도 아니잖아요 그게 중도 경제 매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썩어빠진 정권인데 언론 오랫동안 했잖아요 좀 언론이 이렇게 탄압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또 세계 언론인들도 지금 연대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국제적인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특히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 매년 5월 3일 날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전 세계 언론의 언론 자유 지표를 공개하는데 저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올해 43위였는데 47위로 4단계가 또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47위입니까 언론 자유 정확한 보도에 대한 지표 지수는 훨씬 더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의원장 과거에 mb 때 최신중 방통대군 방통대군 일대 이동관을 또 다른 방통대군으로 임명하고자 했지만 어쨌든 탄핵이 됐고 그리고 또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인사청문회에서에 그렇게 부적격한 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를 임명했는데 동생이 한동훈이고 형이 김홍일이 도구만 그렇게 완전히 지금 정관계를 장악하고 있죠 이제 대한민국의 방송법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법을 이분들이 단 한 줄이라도 읽어봤는가 싶어요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 법은 목적이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한다는 설치의 목적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 이게 이 조직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수사하던 수사검사를 존경하는 수사하던 수사검사를 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탄압하겠다라는 노골적으로 시그널인 거고요 시그널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이미 했던 거고 그래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때는 대부분 대통령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렇게 임명을 하는데 하루 만에 임명 동의를 보내서 이렇게 정관석하처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빨리 장악해라는 거잖아요 총선 앞에 빨리 장악해라 탄압해라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유의림 방송통신심의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편함과 방송의 문제들을 지적해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 정부는 조작정부라고 하는 게 조작정부를 심의까지 본인의 가족들과 측근들을 가지고 심의를 청부심의를 하도록 한 이런 내용으로 본인이 직접도 심의 결정을 해요 과징금을 언론사를 대상으로 방송의 내용에 대한 과징금이 가장 최고의 중징계거든요 이거는 제어가 절차에서도 벌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본인이 청부 조작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이런 건데 지금 이 정부에 있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들어온 게 2021년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이해충돌방지법은 과거의 부패방지법 중에 공적인 공공의 공무원 그리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적인 관계로 어떤 심사 허가 규제 이런 걸 하지 말아라라고 법을 지정해서 전국민들이 다 이걸 집행하고 있는데 본인이 본인의 가족들에게 사주를 하고 그리고 그걸로 결정을 내리는 거는 이거는 명백한 법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특검법도 쌍특검법이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지금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법이 통과됐으면 대통령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족관계잖아요 그렇죠 가족관계 내용을 어떻게 본인이 결정을 합니까 그렇죠 이건 무조건 수용을 하고 본인이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재척을 해서 국회가 결정해준 거를 수용하면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법 집행을 미리부터 거부하겠다라고 한다는 게 전 국민에게 이렇게 본인들이 전혀 보여주지 않으면서 본인 원칙과 상식, 법에 따라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한다는데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 사람을 임명하는 것 자체부터 지금 엄청난 충격이고요 언론 현장에서는 지금 어제 그제 저녁에 동화투위 그리고 조선투위 80년 해직 언론인들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조건에 맞서 싸웠던 우리 뜻인 언론인들 그 언론인 선배들이 합동 송년회를 했습니다 거기 언론계 선배님들이 가장 나이가 많으신 언론 김중배 선생님께서 옛날 MBC 사장도 하셨던 김중배 선생님 참여연대도 만드시는데 같이 기회해 주셨고 그리고 어쨌든 현재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그리고 계시는 여러 존경하는 언론 분들 중에 언론계에서는 가장 좀 상징적인 분이신데 염치 없는 선배의 주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갔지만 염치 없는 선배의 주문이지만 내년에는 정말 새해다운 새해 그리고 언론을 바로 세우는 새해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기다리지 말자 우리가 들어올리자 염치 없는 선배의 주문으로 내년에는 꼭 언론을 바로 세우는 새해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저는 좀 찡했거든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이렇게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그리고 수사 대상으로 그리고 규제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언론인들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언론사를 쳐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MB 정권에서도 이렇게 무도하게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언론사 대표 집에는 제가 기억으로는 박정희 전두환 때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사무실은 쳐들어가고 잡아가긴 했어요 언론사 대표 집 가서 지금 이진동 대표님 뉴스퍼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님 집을 쳐들어가버렸잖아요 그리고 핸드폰부터 뺏어가더래요 제일 먼저 한동 이 자식은 비번도 공개도 안 하고 윤석열 처남은 휴대폰 압수수색 세 번 영장 막아버리고 방금 전에 pd첩에서 제가 그걸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기가 막힌 언론 자유를 탄압한 그 정권의 말로는 그 어느 시절에도 끝까지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겁니다 국민들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영선 감사님 지금 유튜브 첫 출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장관 보좌관 그 다음에 공기업 감사로 정말 최선을 일하시고 사회로 민간이 되신 지금 3일째죠 지난주 화요일 날 퇴임하셨나요? 네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목 금 토 3일인데 옛날 투사가 완전히 됐어 다시 투사가 돌아왔어 아니 아직 멀어서요 얼렀는데 박 국장 투사가 돌아왔습니다 투사가 돌아왔다 자 여러분 박영선 국장 박영선 투사가 돌아왔다 큰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어떤 분들이 수박으로 추정되는 박영선 장관은 아니시죠? 네 저희가 뭐 그런 있었습니다 그분 아니고요 해피미디어 박영선이세요 사랑방 손님께서 10만 2024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 10배도 행복해라 이건 안개혈투비당 슈퍼채짐에서 우리 애청자 모두에게 덕담해주신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용춘 평가사님도 무려 10만원 슈퍼채에 써주셨는데 저희는 원래 이제 민생경전 안녕팀이나 호원을 권유도 안 합니다 다들 힘드시니까 다만 혹시 되는 분들이 이렇게 10시 1반 모아주신 돈은 꿈수저청년 장학금과 또 작고 어려운 단체들 돕는 데 연대하고 또 투쟁하는 데 우리가 쓰여진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고맙고요 아무튼 9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명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박시동 영동아님의 노래 한 소절 노래 한 소절 너무 잘하잖아요 노래하면 이거 작곡 때문에 안 될걸요? 한 소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소절만 가수셨으니까 이재명 대수로노래도 본인이 불렀다면서요 아 그거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노래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좋아하고 진짜 노래 기가 많게 잘 부르셨죠? 밴드도 하고 여러 가지 가요지에서 나가서 상도 받고 방송국에서도 상도 받고 했던 기억이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안 안 하고 있다가 물론 이제 앨범도 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협회라든지 다 제 노래가 들어가 있어서 등록이 다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 쪽에 오다 보니까 이것도 재주라고 공약도 전략 이런 것도 회의하지만 선거 때 되면은 선거 로고송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관련 업체 다 사실 외주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음악 전문가이긴 한데 이 정치 선거송이라는 건 또 특이하거든요 공약이 잘 들어가야 되고 유세장에서 한 번에 딱 와닿아야 되고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활용이 돼 이런 어떤 특이한 특성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가지고 로고송을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옛날에 같이 음악하던 친구들이랑 그렇게 그 사람들은 다 지금 각 유명 기획사의 음악감독으로 돼 있죠 저는 같이 하던 친구들이 나이가 있으니까요 그 최고의 프로들과 함께 제가 로고송을 만들어서 제가 직접 불렀습니다 기대합니다 한번 불러보시죠 특집 방송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우리 안중골TV 독자님들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제 목소리 차원에서는 그 지금 대선 말고요 전 대선 말고 그 전 대선에 심상정 후보 로고송 치면 나와요 그때는 정의당 시원이었으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질풍과도 아 질풍과도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님 로고송이잖아요 이번에 그랬죠 그 전 대선 전 대선에는 심상정 대표님 로고송이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 규절 한번 해보시죠 한번 진짜요? 질풍과도를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질풍과도 질풍과도 그냥 불러볼까요? 네 잠깐만요 네 우리 그 아니면 그냥 저작권때문에 그러니까 안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니까 한 규절만 한 규절만 거기서 틀어보세요 네 작게 쓸게요 네네네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여기에 음악이 들어가버리면 네 오 노래 부르신다니까 천명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하하하하하하 자 여러분 박시동 변호사님 노래 이분이 진짜 가수거든요 아 진짜 가수? 질풍과 아까 앞부분만? 네 아 알겠습니다 스타트할게요 준비 시작 오오 더 나에게 질풍같은 용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오 너무 잘 올라갔죠 한 번 더 나에게 질풍같은 용기를 너무 비교가 되죠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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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선 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시 옛날에 같이 활동하셨던 민주당에 계신 많은 선배님들이 야 너 이제 당 나왔잖아 내 로고송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민주당에서 제가 주문받은 로고송만 엄청나요 지금 오오 예를 들어서 뭐 약속한 분들은 그래 형님 노래 나 노님 노래 제가 해드릴게요 이래 이영태 선생님께서 와우 윤도현급이다 공주님께서도 대박 사랑병소님께서 오오 안소장님 아닙니다 온라님께서 오오 안소장님 참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노래 못합니다 저는 그냥 그 뭐냐 그 술 먹고 그냥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땡 이른 아침에 그 찾지 죄송합니다 예예예 조용필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조용필 같이 좋아했대요 그 지난주에 노무현재당 오상호 전 사무처장님 나오셔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후계자로 유시민 네 그 방송 봤습니다 대표님을 지목했대요 비록 이명박이 됐지만 다음은 당신이다 그랬는데 유시민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노토형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는 안하 자기가 아니니까 나는 그렇다면 이재명이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이 유시민에게 유시민이 이재명에게 마음을 주고 응원해 준 거 참 훈훈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연말인데도 불과 정치상 굉장히 불투명하고 황당한 일이 많지만 저는 그 면면이 흐르는 우리 DJ 그리고 노무현 또 문재인 이재명 이 흐름이 대세이고 그 큰 강에서 이재명 대표도 뭐 비판 받을 점도 있고 더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 큰 흐름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저희가 뭐 비록 작은 유튜브고 시민단체지만 민생경제 살리기라든지 또 윤석열 김정은 한동훈 정권에 대한 고발과 대응 견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또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또 좋아하는 진보정당 중에 사민당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또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정의당보다 노예찬답게 또 이런 작은 야당이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야당 진보야당도 도와주면서 아니 그러니까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은 정말 제가 아까 초표집에 갔어도 제가 열린민주당하고 사회민주당 탄핵 열심히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다음간부터 가서 내가 사진 찍어서 막 여기 올리고 왔죠 근데 방금 말씀하셔서 근데 저도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이 많지만 방송에서는 못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님께서 말씀을 하셨길래 이제 저도 말씀드리면은 그런 말씀 저한테도 하셨어요 옛날에 뭐냐면 이재명 대표님 이건 방송 나온 얘기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네 방송에서도 공개적으로 이재명이 제2의 노무현이다 승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본인께서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이 이재명 대표님 다른 부분도 물론 이제 훌륭한 부분이 많지만 특히 이제 높게 평가하는 게 어떤 때마다 전화 오시면은 직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대단한 뭐 그런 허리허식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쓴소리 하면은 전화 안 오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주신다 야 그러니까 그 직원에 대해서 또는 쓴소리에 대해서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격과 태도가 있으시다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왜냐면 정치인들이 다 자기들이 나중에 보면 다 왕이거든요 남들 쓴소리하는 거 생각보다 안 듣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이거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되는 덕목이다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좋네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이낙연 전 대표님 찾아 뵌 것도 뭐 결과는 안 좋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싫어도 찾아 뵙고 미워도 이야기 들어야 되는 거죠 당대표 운명이 더 큰 정치가 더 큰 리더십을 확보하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고정도 하고 어쨌든 저는 차 유시민 선생님과 이재명 대표님이 우리 범 야권 진보징의 지도자로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DJ도 돌아가셨죠 노무현 대통령도 돌아가셨죠 김근태 선생님도 돌아가셨죠 노이찬 대표님도 돌아가셨죠 박원순 씨님도 돌아가셨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좋아했던 문희카 목사님이나 백경 선생님 같은 분들 다 돌아가셔가지고 사실 마음이 허한 사람이 많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어쨌든 제일 야단에는 이재명 대표가 계시고 그 다음에 범 진보를 아우러주는 노무현 재단에는 우리 유시민 선생님이 계시고 또 노이찬 재단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들을 개성하는 3인당도 생겼고 그럼 민주당이 잘하면 죽겠지만 좀 못하면 또 3인당이 견제도 해주고 이런 건 너무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내년 정치 희망이겠죠 종합평론가님 사실 경제평론 뿐만 아니라 정치평론도 하시잖아요 내년도 정치 전망 부탁해요 근데 지금 전망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가슴이 아픈 말씀을 그 안 소장님이 하셔서 순간 제가 잠깐 머릿속으로 과거로 갔다왔어요 왜냐면 제가 제일 존경하고 뭐 정말 마음으로 존경이란 말보다 정말 제가 사랑하는 두 정치 거목이 노해찬, 노무현 두 분이시거든요 두 분 다 제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박박 남매가 노노 형제를 좋아했군요 저는 노사모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노사모 초빈에 보고 그때 우리 막 돼지 점토 모을 때 제가 고시공부할 때인데 그거 다 때려치고 선거운동하고 그랬던 그 제가 너무 사랑했던 분이 어쨌거나 안 계신데 그 슬픔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사랑하셨던 분이 노해찬 대표님인데 또 그 슬픔을 저희가 겪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방금 잠깐 머릿속으로 갔다 왔어요 근데 너무 죄송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지금 제가 그래도 한때 몸담았던 정의당이나 지금 유호정 의원 하는 거 보세요 와 정말 짜증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너무하대요 너무해 저는 방금 그 안 소장님께서 노해찬 대표님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그 노해찬 대표님의 마지막 유훈이 나는 멈추지만 당은 나아가라 진보는 나아가라 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후배로서 그 약속을 못 지켜드린 게 늘 마음에 비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무도 모를 때 어 저 어 갔다 오기도 하지만 음 지금 그 유호정 하는 꼴 보면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근데 방금 제가 그 진짜 사담인데 옆에 우리 박영선 선배님도 사실은 노해찬 의원님 보좌하는 거 하셨고 네 근데 이제 안 소장님께서 방금 노해찬 대표님 말씀하셔가지고 마음이 뭉클해서 잠깐 머릿속으로 어 약간 눈물이 찔끔했던 것 같아요 네 마음은 뭉클하고 눈물도 찔끔하고 네 네 지금 눈물이 좀 젖었어요 약간 진짜로 우리 박신평가님이 또 굉장히 휴머니스트이고 또 로맨티스트잖아요 아 좋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사이에 천명이 돌파됐어요 동접이 이건 순전히 박박 남매 덕분입니다 진짜 박박 남매가 나타난 거 같아요 앙임 남매 안징글 임세훈은 우리가 안징글 임세훈이 방송을 1년 했는데 천명 동접 돌파한 게 두 번인가 밖에 안 돼요 천명 동접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작은 유튜브에서는요 진짜로요 근데 두 분은 한 번 했는데 바로 돌파해버린 거예요 용호 쌍바 아 용호 쌍바 아 좋습니다 오늘 명언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도 이제 말씀 그래요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약간 공감대가 갔는데요 저도 노회찬호원 보좌관으로 첫 의정활동 시작할 때 같이 했고 그리고 가장 민주노동당이 창당해서 첫 의회 진출해서 많은 노동자 선민들의 사회적 의제들을 풀어갔던 그 시절에 보좌관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우리가 해왔던 과제들 그리고 사회적인 정책적인 아님 풀어가야 할 우리 또 70화국에 대한 비전 이런 고민들을 저도 함께 하면서 가슴 설레면서 행복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신나고 즐겁게 일을 했던 것 같고 가시면서에 우리의 아픔 여전히 남아있고 약간 저도 뭉클했었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님은 사실은 제가 가실 때 미디어 행동하면서 종편저지 투쟁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네티즌들과 함께하는 투쟁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시민분향소를 지키는 일을 했었어요 제가 마지막 일주일 대한문 대한문에서 이 빌어먹을 이명박새를 여러분 분향소까지 무너뜨린 놈들이 인간이 아닙니다 시민분향소에서 보급담당을 했었던 그 경험이 있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송년이라 우리가 좀 즐겁고 좋은 이야기를 했으면 했는데도 대한민국의 현실은 안무를 하고 내년에 경제적인 분석 또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그래도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드려야 하는 임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새롭게 신당을 하겠다는 이준석 대표한테 이 말은 한마디 하고 싶어요 뇌찬 정신을 이준석이 끌어들여서 한마디 했는데 그렇죠 엄청 화가 났습니다 저는 가급적 화를 안 내고 살고 있는데 엄청 화가 났는데 어디다 대고 노회찬 정신을 이준석 입에 담는지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 노회찬 전 의원님은 노동자 논민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약자를 조롱한 적이 없죠 그리고 가장 호주재폐지법을 발의했던 가장 여성들과 함께했던 동지였던 노회찬 의원을 가장 여성들과 남성들을 갈라치기를 한 최전선에 있던 당대표였던 분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거 노회찬 정신의 노회찬의 이름을 언급한 거 자체에 대해 저는 화가 나고 분노하고 다시는 그 입에 그 이름 거론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당부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정치를 전망할 수도 있고 평론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단계를 넘어섰다고 제가 이번 주에 느낀 게 뭐냐면 국방부 장병 정신교육자 독도 빼버렸잖아요 독도 얘기 나올 때 분쟁적으로 만들고 독도 빼버리고 이거는 민족사적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우습게 넘어버리면서 민낯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친일이면서 매국적인 정권인가 이제는 전쟁이다 전쟁이죠 맞습니다 단순히 뭐 평론하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이 정권을 끝내야 된다 네 그럼 독도는요 영토주권의 상징의 문제뿐 아니라 독도를 옛날에 이자들이 제국지적으로 한반도를 침략할 때 뺏어갔거든요 즉 독도를 뺏어간다는 건 다시 침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섬 하나 가져가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걸로도 윤석열은 탄핵시켜야 될 사례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일본이 그냥 한반도를 다시 가져가겠다는 것을 윤석열이 협조하는 거니까 일본의 간첩인 거예요 그렇죠 천하의 매국놈이다 이거 그냥 넘어 그래놓고 또 화를 내 지가 같이 해놓고 또 하급자한테 화를 내 네 그리고 국민한테 사과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특징은 다 대통령한테 사과를 해 네 아 이거 대통령님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들 같이 해놓고 네 예 그 사이에 우리 홍준희 대표님 박영기TV님 우리 박영기 노무사님 성남에서 활발하게 정책활동하시는 박영기TV님 그 다음에 별콩님께서도 또 쇼퍼챗 싸주셨는데요 정말 천여명이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너무 어 기분이 좋고요 너무 연말에 훈훈한 것 같습니다 근데 투쟁가지가 너무 많네요 네 연말에 그냥 덕담만 하기에는 우리 노민현 정신으로 노회찬 정신으로 투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또 박시동 평론가님 여지간은 분노를 잘 안 하는데 아 방금 노회찬 대표님 할 때는 눈물이 독도회 할 때는 분노가 네네네 눈에 살기가 느껴요 살기 아 정말입니다 윤석열 정권 죽일 거예요 맞습니다 전쟁입니다 아니 진짜 살기가 느껴요 살기가 느껴요 나라를 팔아먹겠다고 커밍아웃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거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들어와주세요 천명 천백명 지금 박시동 윤석열 정권 박살내겠다 선언이 그 점잖은 경제평론가 박시동 설명천재 유튜브 천재 박시동이 지금 원래 저분이 역사도 천재거든요 고맙습니다 특히 한일관계 전문가인데 와 방금 진짜 눈에 우리는 개개인에 대해서는 유감이나 살기가 없죠 윤석열 한 동안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그 개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권과 세력을 박살 내버렸다는데 아 내가 속이 다 구사에 실제 1011명으로 늘어났어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서서히 마무리는 해야 됩니다 네 피듀수첩팀에서도 뭐 찍을 게 더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음 다음 주 날 말고 다 다음 주 날 날 제가 나올 겁니다 한번 봐주시고 여기 민생경전구 사무실에 찍었는데 자 그러면 내년도에 두 분의 꿈 희망 어떤 활동 뭐 뭐라도 편안하게 이야기하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저녁 시간을 이렇게 천명이 넘게 제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박시동 평론가님의 시동이키TV 우리 민생경전구소와 함께 만든 임세현식당TV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동지 인사이트TV 우유종TV는 어 4개나 되니까 헷갈리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시동이키 임세현TV 인사이트TV 우유종TV 4개는 오늘 진짜 연말특집으로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두 분 내년도 소망 뭐 활동계획 또는 투쟁계획 네 일단 저는 뭐 개인적인 소망은 뭐 없습니다 괜찮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총선 국가의 명운이 정말로 걸려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안 소장님이라든지 우리 박영선 선배님 국장님과 함께 또 뜻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총선 반드시 야권 진보세력의 대승리를 통해서 이 조건 어 내 종말을 빨리 당겨야 된다 그 활동 같이 저도 어 미력이 남아 도움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경제적으로 네 사실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해설해 드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나아지는데 저도 어 전멀성을 조금 더 보태서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 소장님 제발 좀 건강하셔야 될 텐데 네 네 본인 몸이 본인 몸이 아닌데 지금 너무 막 쓰고 계세요 아닙니다 오늘까지 동네 경제 살리고 내일 30일 네 같이 방송해서 너무 기쁘네요 첫 방송이긴 했는데요 실은 실은 준비된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한 3시간 전에 근데도 너무 잘하세요 갑자기 나와라 이래가지고 집에서 밥해 먹고 있다가 나왔는데요 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화가 많이 차 있어요 이 화난 것들로 술로 또 민생경제를 살리는 걸로 술을 드시긴 하는데 다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내년에 2024년이 청룡의 해입니다 푸른 용이 하늘을 나는 그런 해이어서요 내년에 반드시 정권 교체하는 데 저도 힘을 보태려고 하고 특히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서 방송 자유 그리고 언론 자유 방송 독립 얻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우리 안진골 소장님 그리고 우리 시청자 분들 그리고 박시동 우리 박남매 이후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종종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렇게 두 박남매랑 방송했는데 1,000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셋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시동익기 생방송까지 틀면서 오늘은 안딩을 틀림을 했고 반드시 녹화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이냐면 오늘 이야기가 뭉클한 게 많았어요 그다음에 올해 정리 정말 잘해주셨고요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 민중이 국민이 승리하는 해야 된다 할 수만 있다면 총선전에 윤석열 규모의 한도원 정권을 끌어내리고 감옥 보내고 정말 다시는 그런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그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 가능한 거잖아요 감히 저희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늘 저는 그렇게 겸허하게 저희들이 민심을 또 살피고 다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그럼 총선에서 불가치 심판을 했다면 저희는 거기에 또 복무하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선봉에 우리 박시동 종합평론가님 박영선 총대장님 우리 민생윤 운영위원장님 저희 모임의 총대장이에요 중간대장이 임세윤씨가 있고요 그다음에 총대장이 박영선 총대장님이 있습니다 감춰줬던 사람이 저는 사실 임세윤 소장님과 박영선 총대장님 부하예요 부하 저는 부하 실무자고요 꼬봉은 좀 어감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오야봉 꼬봉은 일본 놈들이 쓰는 말이라고 또 싫고요 일본 제국주자들 말이니까 자 덕심평론가님 정말 올해 열심히 사셔서 고맙고요 애청자님들도 아마 박시동 평론가님 올해 많이 응원했을 텐데 내년 더 멋진 활동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박영선 총대장님 드디어 이제 다시 우리 투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우리가 박영선 TV도 만들 수도 있고요 유튜브에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셋이 방송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올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뉴스를 못 보고 잠자다가도 분노가 치솟고 날마다 나라와 국민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고통받고 경제 뭐 민생 외교 국방 역사까지 이제 독도까지 파괴되고 팔아먹는 이 지경인데 이 정말 정말 웃으면서 살기가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연말연시는 우리가 또 따뜻하게 또 마음은 또 평화롭게 이렇게 지내서 그냥 내년에 또 길게 제대로 싸울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안지글 TV 정말 송영특집 오늘 천여명이 넘게 들어와 주시고 뭐 나중에 이제 시동이키에서도 또 녹화해서 올리면 거기서는 더 많이 봐주실 것 같아요 시동이키 TV 임세현 TV 우유종 TV 인사이트 TV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안지글 TV는 내년에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고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민생경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책 파이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예 탱디 PD님 우리 세분 그냥 딱 한마디씩 덕담 한마디 하고 딱 끝낼게요 바로 그리고 예 방송을 한 번씩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내년에도 힘내서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 함께 합시다 시민여러분 사랑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형님 수고 많으셨어요 형님 님도 사랑해요 또 만나요 안지글 TV 다른 컨텐츠들도 많이 봐주세요 끝인가요? 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제가 술이 약해서 하하하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고맙다고 해요 를 맛보고 신세를 같이